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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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로 변할지 내가 돼요 흐흐흫 야 이거는 야 이거 잘 봐라 얘들아 이게 바로 고인물이라는거야 야 뭐야 난 처음에 이거 변기통인줄 알았어 이렇게 봤을때 근데 이거 농구 그 꼴대였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할게임 바로 카운터스타이크1 숨바꼭질 모드 자 2에서 나왔던 모드가 이번에 1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간만에 숨바꼭질 땡겨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바로 시작하죠 기본적으로 2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 뭐야 이거 노래 굉장히 깜찍해 술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술래에요 이제 보면 돼요 죽네 어려워 보여요 배치를 잘 보래요 배치를 뭐가 바뀌었나 이게 기본적인 배경인거야 보통 요런데 많이 숨으시더라구요 여기 딱 안보이게 뭔가 어색해보이는걸 하나 찾아야되요 나도 모르게 V를 누르게 되네 금전공격키 이게 오버워치의 폐이야 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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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이 어디로가 어 야 웃음트로피 여기 근처에 있었는데 어디갔냐 여기 분명 웃음트로피 있었지않아요 야 너무 어렵다 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만큼 멍청한 사람도 없을 것 같다 나 못찾겠어 소리가 들리는 여기있다 못맞혔지 못맞혔지 나 못찾아 나 못찾아 이거 절대 못찾아 야 어라 아니 술래가 두명이잖아요 나랑 다르게 나 땐 한명이었다구요 야 다른 사람들꺼 한번 볼까 와 아예 차로 숨었네 잘 숨었다 야 이거는 말 다했는데 이분은 이분은 그냥 차 안에 들어있는 그냥 컵인데 못찾아 이거 절대 못찾아 2차변신 시간이 시작됩니다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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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로 변할지 두대가되요 야 이거는 야 이거 잘봐라 얘들아 이게 바로 고인물이라는거야 야 뭐야 난 처음에 이거 변기통인줄 알았어 이렇게 봤을때 근데 이거 농구 그 꼴대였네 야 이거 못찾아 이거 너무 빡세잖아 와 근데 찾았네 저걸 고인물들은 얼마나 고였길래 이걸찾냐 와 이사람 무슨 복장이 조조 복장이야 조조 복장 조조에서나 불법한 복장인데 한사람 남았는데 못찾고 있어요 음 없어요 못찾아 야 어떻게 찾았냐 변신할 사물을 선택하세요 이건 경찰차다 2 1 야 나와 야 아 미쳤다 아 에바잖아 아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근데 이거 2차변신때가 나 좀 신경이 쓰이는걸 야 이거는 완전 테트리스인데 야 요기 블럭만 한 명 더 싸우면은 이거 터지겄다 따봉 오케이 따봉 감사합니다 이건 따봉 봐야만 하죠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숨었어요 완전히 배경과 일치하였어요 저는 변신할 사물을 선택하세요 나 어떡하지? 야 한번만 더 돌리자 에바야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 에바야 아니 이거 원래 술레가 잡기 어려운 게임인데 왜이리 술레가 잘찾냐 이번판은? 내가 못찾아서 그런가? 제발 이번에도 숨깨주세요 나 솔직히 술래 너무 싫어요 아 너무 좋아요 어? 야 사슴머리장식 가자 10초 후에 시작합니다 야 뭐야 이 트럭 나와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저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꽃사슴일 뿐입니다 이 저렴 저렴한 눈방을 보세요 이런 귀여운 꽃사슴을 죽일겁니까? 그냥 가세요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라고 2차 변신 어떡하냐 2 아 어떡하지? 1 아 지금 있어 지금 있어 띵하세요 아 조졌네 따봉 어떡하지? 스스스스 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오 오 오 야 이거 지금 너무 자연스럽지? 야 이거 대박이지 이거 이거 대박이지? 이거 완전 이거 탈 속에 난 잡초 같은 느낌 아니냐? 이거 못 찾아 이거 못 찾아 이거 찾으면 반풀이야 봐봐 봐봐 그냥 가 그냥 가 이거 아니야 그냥 가 버닝타임까지 살아남자 얘는 어떻게 숨었냐 야 야 은근히 자연스럽네 얘도 버닝타임이죠 열심히 싸지 끼고 있어요 어 나 최후의 생존자에요 조졌어요 그냥 가라 그냥 가라 그냥 가라 얘들아 그냥 가라 제발 난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남아 있을게 어 그나무 그 자리 그대로 그냥 계속 거기 있을게 야 무섭다 이 총소리 너무 살벌하고 그냥 가라 음 못 찾아요 저 여기 있지만 아무도 못 찾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따봉 눌러줘라 솔직히 이건 지금 다들 찾고 있어요 아무도 못 찾아요 너무 무서워요 살려줘 이거 ptsd야 와 뭐야 와 이걸 찾았네 와 막판에 이걸 들키네 아싸 예? 야 뭐야 핸드레일 뭐야 이거 이거 야 대박 이거 절대 안 들키지 이거 말이 되는 소리야 이걸 야 저건 뭐야 저 전봇대는 야 야 에바야 그거 하하하하하하 야 뭐냐 이거 시작 이거 소방대원들이 쓰는 그거 아니냐 봉? 야 그냥 포기해라 이거 오 잘 숨었네 어 어 어 야 야 이걸 그냥 가네 아 이 친구 귀엽네 여행이라 어둡다 야 진짜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무서운겨 여러분들 어떻게든 살려고 발악을 하잖아 야 얘네 찾을거 같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얘 얘가 되게 거슬리지 않냐? 하하하하 이걸 요길 쏜고 가네 아 얘 찾았네 어 나 어떡하지? 2차 면심로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어떡하냐? 되게 자연스럽지 않냐 은근히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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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라 그냥 가라 그냥 가라 하하하하 아니야 그냥 가 그냥 가 제발 그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하하하 그거 아닌데 등잔 밑이 어두워서 못차릴 줄 알았는데 찾았네요 하하하하 야 벤치 좋다 나랑 좀 합작하실 분 어 여기 좋다 은근히 여기가 안들키지 않을까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교실을 내봐야 그거 하하하하 자연스럽죠 어? 균형 맞추기 되게 자연스럽지 이거 뭐지 이거는 처음엔 안들키자 행 있어 봐봐 어? 균형 이것이 균형이야 균형의 수호자라고 내가 어? 되게 곤란해 그러고있지마 나 어떡하지? 나 어떡하지? 나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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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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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야 어? 나 너무 대박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이 저사람 왜이리 잘 찾아 와 폴리스 미쳤다 배지 너무 자연스러운데 야 이거는 그냥 너 그냥 너 너 이겼는데 폴리스 배지만 남은거 같은데 야 얘만 남았다 얘만 남았어 얘만 남았어 얘만 남았어 못찾아요 못찾아요 봐봐 그냥 가잖아 이거 너무 자연스러워 이거 완전 보호배.. 보호색 잘찾는건가? 아니면 방풀인가? 나 잘 모르겠어 어 스피커.. 야 스피커는 내가 잘 알지 야 이거 잡아먹을 수 있네 너는 게임 포기했냐? 하하하하하 야 데미지 잘 안받는거 봐 야 저 나무 뭐야 어 뭐야 야 이건 되게 쩐다 이건 전화기 진짜 전화기 같고 나무는 그냥 뒤졌고 와 이거 되게 잘했다 이거 원래 이렇게 되어있는거 같애 잘하는 사람들 되게 많다 여기 첼로도 이렇게 해놨 야 복합기 이거 잘 숨은거 봐라 오 표지판 대박 와 술래 바로 뒤에 있어 이런 용감함 대단하다고 생각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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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직어버가야? 오오오오오 오 대박 짱이다 뭐야 저 핵융합기 뭐야 저거 야 뭐냐 이 핵융합기 야 없어야 할게 있는데 여기 얘도 어이없는거 봐 이색에 없어야 할게 있어요 어 잡았네 나무 싸제껴 봐 이거 우리의 승리야 으응 방풀 막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짜라짜라 오케이 이건 우리의 승리다 좋아 숨바꼭칠 학교는 재밌게 했습니다 다른 버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